야 좀 제대로 좀 벗겨놔! 아 니가 자꾸 움직이니까 그렇지! 아휴 진짜... 아휴 됐다... 아휴 시원하다... 아 야 너 이거 다 씻어! 아휴... 아휴... 나 찾아... 내가 찾아... 뭐가 찾아?! 내가 말했지... 나 취약이 있다고... 너 같은 데 한 트럭에 와봐라... 내가 저런 맘같이... 뭐?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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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때문에 죽는 줄 알았네...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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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왜 덥기는? 갑자기 노래하고 춤추니까 덥지... 갑자기... 왜 체조... 형 너 덥지도 않은 애가... 저걸 왜 벗어버려? 그게 답답하니까 그렇지... 그럼 이걸 입고 자냐? 벗고 자지? 뭐? 벗고 잔다고?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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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직 옷을 입고 있었구나?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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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. 왜 갑자기 다 먹고 달려? 무슨 이상한 약 먹었냐? 뭐가... 약이라니... 약? 그럼 그게... 흥?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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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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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먹었냐? 왜 갑자기 얼굴이 빨개 소리를...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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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? 만져도... 괜찮다고요? 아휴... 그럼... 헉... 아니... 아니... 이놈의 등짝이 자꾸 말을 걸어오잖아요... 내려버리겠다! 뭐하는 거야? 그... 그게... 아... 암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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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가 까치 까치 하자...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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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갭니쿠다!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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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육은 무슨... 아휴... 그래... 너가 하루종일 위험이 있는 왕자 놀이 하느라 참 힘들었겠구나...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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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멋있어... 설마... 들은건 아니지? 신군! 신군 들었어? 야 왕싸가지! 왕싸가지! 야... 너 우리 첫 만남 기억나? 그때... 내가 네 얼굴이 대거래로 퍼... 그들이 얼마씩 컸했지도 모를걸... 나 여기 궁에 탈리워드 들어왔지만... 니가... 이혼 어쩌구 하면서 상처도 좋지만... 아휴... 진짜 아네? 맞다시... 김인원 코토가... 스케일! 스케일! 안 들리지? 하여간 이 왕싸가 지금 고백의 순간에 지나가질하니까... 야... 너 근데 내일이 소년소년 가장 높게 페스티벌인걸 알아? 니가 함께해주면 얼마나 좋을까? 아휴... 난 이혼한테나 부탁해봐야겠다... 안녕히 주무시옵소서...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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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..